네 안녕하세요 다육이 농장 이와랜드입니다. 이렇게 젤리젤리한 노달을 보신 적이 있나요? 제가 초보맘 시절에 이색포트를 구매해서 합식을 해서 굳혔더니 5년이 지나니 이렇게 아유 젤리젤리 다 됐죠? 자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19번 핑크마녀 6종 세트를 제가 소개하려 합니다. 하기 직전에 유튜브 나는 농부다 보셨어요? 아 이거 보시고 우리 농장에 오면 왜 흑사장님만 찾는지 자 그 nbs 나는 채널에 한국농업방송 채널에 나는 농부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농사 지은지 5년이 채 되지 않은데 성공적인 농사를 지으는 사람을 선별선별해서 그 와중에 내가 채택이 되어서 나의 하루 일상을 영상으로 올렸는데 아니 세상에 5만 몇천조에요? 아이고 나 그런조에 처음 봐요. 자 핑크마녀 6종 세트 갑니다. 자 이뻐요 이뻐요? 아이고야 세상에 얘는 이름이 조금 다른 아이이긴 하나? 자 요즘에 그냥 핫하고 뜨거워요? 유행이죠. 자 요 아이가 핑크마녀에요. 아 핑크? 마녀 맞네 핑크마녀. 우리가 얼마에 팔았어요? 2만원에 판매하잖아요. 지금 현재도 2만원에 판매합니다. 자 오늘은 6종 세트 구매하면 6만원이면 만원꼴이네. 아이고 그려요 그려요? 자 구독자님이 만원에 산다고 생각하시면 핑크마녀? 갇습니다. 가격 아우 좋습니다. 베리굿입니다. 자 그 다음에 제가 봉황철화를 사실은 3만원에 팔았었어요. 세상에. 얼마나 그 한 2, 3일 전에 저희 저녁대 구독자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해요. 그 시절에 심청이 봉황을 아느냐? 그래서 안다. 나는 그 시절에 비싸서 못쌌다. 그 심청이 봉황이 바로 이 아이. 자 봉황이고 철화로 엮여있는 아이입니다. 자 지금 현재 매장에서 3만원 팔아요. 누가 2만원이라고 썼어요. 자 그 다음에 요 아이 누다. 에이 그래도 얘도 많이 묵었잖아요. 세상에. 이렇게 많이 묵었다 오고. 젤리 됩니까? 아마도 흙을 한 번만 털어서 식재하면 이제 젤리젤리 될 판이에요. 될 판. 아이고 세상에. 젤리 판이에요? 젤리 판이에요? 어휴 세상에 나 이 앞에 있는 애기 때문에 나 영상을 못 가겠어요. 얘요? 그 금황성이요? 어머 세상에. 이제 진짜 더 이뻐지네. 자 금황성은 2만원짜리 6만원짜리가 있습니다. 자 제 얘는 6만원짜리고. 잠시만요. 봤어요? 흔들렸어요? 자 얘가 2만원짜리에요. 2만원 3만원 6만원이 있는데 이게 금황성이에요. 어휴 세상에 왜 또 딴 얘기를 하든. 아니 여기가 하도 이뻐가지고 그냥 어떻게 눈을 돌릴 수가 없어서. 자 금황성은 별도 구매입니다. 자 그 다음에 요 아이는 집시금이에요. 어휴 저희 입장이 촌농이 내려놓은 듯하게 어 그 반지 어떻게 해요? 코팅 입혀놓은 것 같이 생겼어요. 어 세상에. 그때 당시에는 입장 하나에 막 7, 8만원씩 하더니 지금요? 우리 현재 매장에서 12,000원 판매합니다. 요렇게 3가지 6만원에 구매하면 3개는 선물이라고 보면 됩니다. 자 웨스트 레인보우. 이 웨스트 레인보우는 저의 다육이 길로 인도해주신 다육이 중에 한 분입니다. 어머 제가 회사 다닐 때 우리 회사 앞에 갔는데 2만 때였어요. 3월 초 딱 발령받아서 김포 딱 갔는데 회사 앞에 큰 다육이 매장이 있었거든요. 세상에 이렇게 이쁜 거예요. 저는 꽃을 전공했지만 꽃이 이렇게 이쁜 색깔이 있어요? 어머 장미가요? 또 여러 종류의 꽃이 있지만 나는 이렇게 이쁜 색깔 처음 봤어요.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1, 2년만 더 키워봐. 얼마나 더 이뻐지나. 이렇게 말하는 거에 제가 뿅반해서 이렇게 다육이의 농장을 하게 되었습니다.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피터팬. 아 카리스마 넘쳐요. 피터팬은 사실 단가가 비싸진 않는데 선물처럼 드려요. 현재 우리 매장에서 8,000원에 판매합니다. 아이고 손톱 봐봐요 손톱. 세상에 에케베리아가 무슨 이렇게 멋있어. 창보다 더 멋있어. 피터팬이고 제가 꽃대를 조금 잘랐잖아요. 꽃대를 조금 자르시면 되고 피터팬. 자 이렇게 보시고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. 이렇게 보면 됩니다. 자 오늘은 19번 핑크마녀 6종 세트. 얘 2만원 봉황철화 누다이. 세 가지 가격으로 3개는 선물처럼 받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. 애기! 아이고 선물 3개 샀는데 3개 주는데. 아유 나 진짜 얘요. 얘는 미드썸머나이트에요. 미드썸머나이트. 현재 우리가 6만원에 판매하고 요 화분 도엔도 사각분 5만원에 식재되어 있습니다. 원하시면 식재 후 배송 어렵겠어요. 어이구 그려요. 뽑아가야지 뭐. 자 핑크마녀도 그렇게 예뻐질 거라 믿습니다. 자 그리고 제가 맞아요. 어휴 세상에 자랑 한 번 더 해요. 저희 그 나는 농부다 채널에 제가 이렇게 출연했는데 어휴 며칠 전 거예요. 이게 며칠 전 거. 5만 거의 6만 조회를 육박하게 조회수가 대단히 많이 나와서 제 채널도 구독, 좋아요, 알람설정 딸랑딸랑 해주세요. 자 흑사장님이 출연했는데 우리 농장에 오면 흑사장님만 찾아요. 자 흑이 이런 재료가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재료를 넣느냐보다는 몇 프로 정도에 넣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. 어제도 제가 잘 아시는 농장에 다녀왔는데 그 여자 사장님이 40대, 50대가 채 안된 사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. 마이더스 손. 같은 흙으로 만드는데 아이고 누가 그래요. 같은 흙이 절대 될 수 없고 왜 비율이 다르고 그 재료 나도 쓰는데 아이고 몇 프로가 중요하지 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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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화랜드 배합상도 쑥쑥이이고 현재 2kg 5,000원에 판매하는 걸 줍니다. 그리고 10kg는 2만원에 택배비 4,000원 별도로 어느 분이 다육이 시키니까 같이 좀 보내달라고요. 같이 못 갑니다. 다육이 6개 부러지면 내가 6만원 물어줘야 돼요. 그래서 다육이는 합배송이 안 돼서 쑥쑥이는 언제나 10kg에 4,000원 택배비 내쉬는 겁니다. 세상에 작년 6월 달인데요. 더 이뻐졌어요. 어머 더 이뻐졌나 한번 볼까요. 자 아유 더 이뻐졌어요. 자 나는 농부다에 출연한 제 아유 세상에 나여요 나여요. 자 나는 농부다 출연한 저이고 또 우리 흑사장님 구경하러 갑니다. 흑사장님이요. 아유 세상에 흙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줘서 제가 늘 고맙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다육이 농장 이와랜드입니다. 저희 이와랜드의 입구에 들어서는 정경입니다. 구독자님들이 맨 먼저 우리 집에 방문하면 가장 먼저 해주는 얘기가 기가 막히게 잘 키운다 야 흙이 좋아서 그런 거야 맞습니다. 그 쑥쑥이를 오늘 낱낱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. 자 종이컵 보이시나요? 저 종이컵 사이즈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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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이컵 보이잖아요? 얼마나 큰 대품의 창 얼마나 잘 달구어진 국민이 바로 쑥쑥이가 그 비법입니다. 맞아요 이렇게 잘 키우는 데는 흙이 좋아서 그렇다고 구독자님들께서 입소문 내주는 바로 그 쑥쑥이 흙 영상 이어가겠어요. 네 구독자님들 다육이 보셨잖아요. 그렇게 잘 키우는 다육이는 뭐가 좋다고? 흙이 좋다고 구독자님 스스로 우리 농장에 방문하신 분들은 입소문을 다 내줍니다. 자 흙 어떻게 만드는지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아유 반갑습니다. 나는 농부다 출연하신 그 사장님 맞으신가요? 맞습니다. 어머 세상에. 자 이렇게 나는 농부다에 출연하셔서 흙을 자랑해 주신 그 사장님이 맞습니다. 자 흙을 어떻게 만들어요? 자 다 이 재료는 거의 비슷한데요. 네. 각 재료마다 비율이 황금 비율로 이렇게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. 아 각자의 재료는 비슷할 수 있으나 배합 비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요. 자 이렇게 10가지 재료에 살균, 살춘, 질석, 물음까지 추가해서 비벼서 어떻게 비벼요? 기계로 이렇게 기계에다 넣고 돌려주시면 되죠. 어머 세상에. 우리 딸이 초창기에 고생한다고 사줬던 기계로 이렇게 비빈다 이 말이죠. 자 이렇게 비벼서 자 자자잔잔잔잔 이렇게 이렇게 잘 만드는 자 어머 세상에. 이렇게 다육이를 잘 키우기까지는 황금 비율의 흙이 중요하답니다. 자 그러면 제가 이 황금 비율의 흙을 한 번만 베란다에서 굳히겠다. 그러면 쑥쑥이 그리고 소림마사 맞습니다. 그 베란다에서 나는 굳혀서 다육이를 키우겠다 하시면 쑥쑥이 2kg에다 소림마사 2kg를 섞어 섞어 섞어서 자 제가 이 상태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세상에 이 흙으로 써보신 분은 뭐라 그래요? 아이고 그 저기 쑥쑥이가 제일 좋더라. 자 소문 다 난 흙이 바로 이 흙입니다. 자 그리고 베란다에서는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를 섞어서 굳혀 보시기 바랍니다. 자 그 다음에 이 어머 세상에 야는 뭐래요? 어 창읍 창읍. 자 구독자님들 요즘에 이렇게 잘 키우라임. 자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잘 키우는 창금이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저도 종자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지만 이런 아이들은 창금이에요. 자 창금을 어떻게 잘 키워요? 세상에 세상에. 자 제가 창금을 잘 키우는 흙을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창흙이라고 저희 산야초 60%의 나머지 배수 영양을 추가적으로 주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으로 구독자님들께 이렇게 합니다. 내가 해본 경험으로는 창흙을 넣은 창금이 기가 막히게 잘 크더라. 자 이 창흙은 이제 지금부터 빨리빨리 소개할게요. 이렇게 키워보는 창 이렇게 키우는 창금을 구독자님들이 자 10kg에는 창흙을 2개 정도 넣으면 됩니다. 창흙은 1kg에 5천원씩 판매하는데 10kg 쑥쑥이에 약 2개 정도 넣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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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생각에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딱 알맞는 그런 창흙이 됩니다. 자 쑥쑥이 한 번만 다시 정리할게요. 2kg는 5천원입니다. 쑥쑥이. 5kg는 1만원입니다. 10kg는 2만원. 쑥쑥이만 구매코저 하시면 한 박스에 택배비를 4천원. 두 박스다 그러면 8천원입니다. 택배비를 각자 내는 겁니다. 자 이렇게 얘 5kg짜리. 그리고 제가 지렁이 100% 분변토는 3kg에 1만원씩 추가적으로 넣을 때 아가. 너무 어린 아가인데 내가 키우고자 할 때는 저도 지렁이 분변토를 조금씩 씁니다. 자 그 다음에 아까 창흙 소개했었잖아요. 창흙은 10kg에 2개 정도. 1kg짜리 2개 정도 넣으면 제 생각에 아주 딱 알맞는 창, 금, 흙이 된다고 제 생각에 합니다. 자 그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. 영양제 필요하다고요? 자 비타민. 맞아요. 비타민이고 소자는 5천원. 대자는 1만원입니다. 칼슘은 석화를 갈아서 만들었습니다. 석화 갈아서 만들어서 1kg에 4천원입니다. 자 그리고 아이고 아른거려라. 자 그 다음에 이 다육이볼 소자는 제가 입꼬지 할 때 사용합니다. 2kg에 7천원. 다육이볼 중자는 복토할 때 사용합니다. 2kg에 7천원. 맞습니다. 그리고 화분이 커지면 12cm, 15cm 이상이 되면 맨 아래에다가 저는 가벼운 돌 경석을 깔아요. 경석이 얼마예요? 1.5kg가 4천원입니다. 그 다음에 아니야 나는 복토를 중립으로 하겠다. 그러면 중립은 5kg, 5천원. 소림마사를 추가적으로 쓰겠다. 5kg, 5천원. 맞습니다. 그리고 2kg 필요하신 분은 따로 2kg 2천원, 소림마사 2kg 2천원, 중립마사 2kg 2천원이 맞습니다.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 제가 초보맘 시절에 이런 아이들 파는 데가 가장 어디 있는지가 궁금했어요. 아이고 그러게. 자 빨리 갑니다. 흰색 사각 9호짜리. 9cm를 말해요. 지름이 가로, 세로가 9cm예요. 높이도 9cm겠죠. 자 이렇게. 어머니 세상에. 자 이렇게 생긴 9cm짜리. 사각.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자 흰색 사각 9호짜리 10개 만원입니다. 10개 단위로 판매합니다. 자 흰색 사각 12호짜리 10개 만오천원. 흰색 사각 15호짜리 10개 2만원. 자 9cm, 12cm, 15cm라고 보면 됩니다. 제가 혹시 요 근간에 우리 농장에 오신 분들은 이제 검정색에서 하얀색의 분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. 자 그다음에 나는 더 큰 게 필요하다. 제가 이 보라색하고 연두색은 기가 막히게 맞춤으로 만들어서 구독자님께 제가 사용하고 써보니 좋아서 소개합니다. 자 보라색 원형 15는 1500원. 5개 하면 7500원. 보라색 17 하나에 2000원. 5개 하면 만원입니다. 보라색 20 하나는 2500원. 5개는 12500원. 색상은 나는 보라 할 거냐. 이게 보라인데 영상은 다 흰색하고 구분이 되죠? 보라 맞잖아요. 자 그다음에 연두색은 똑같은데 색상만 보라 달라 연두 달라 하면 됩니다. 자 흰색까지 다 같이 볼까요? 흰색은 사각이에요. 9호, 12호, 15호. 보라는 15호, 17호, 20호. 자 사진 찍어서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. 자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막에 자 깔망. 예 깔망은 맞아요. 그 도자기 화분 구매하면 제가 다 드리지만 따로 추가적으로 구매하면 천원 천원. 한 장에 천원입니다. 자 그리고 삼목판은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거를 삼목판이고 구멍이 없는 물 준 물 관수하는 거는 저면 통이에요. 자 삼목판 37 곱하기 53은 4천원. 저면 통은 37 곱하기 53이 5천원.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요즘에 그 맞아요. 나는 농부다 출연하고서부터 그 흑사장님을 많은 분이 찾아서 흑사장님이 오늘 출연해서 정격 소개를 했습니다. 예 꼼꼼하셔서 워낙 꼼꼼해서 잘 만드는 쑥쑥이 영상 특별히 구독자님들께 소개해드렸어요. 건강하고 즐거운 다육생활 하시기 바랍니다.